금산군 복수면 백암리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는 병풍처럼 쭉 바위산이 풀러 있어서 멋진 절경을 이룹니다. 그렇지만 바로 밑에는 1400평이라는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.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전원주택과 창고부지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. 그러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 원래는 이쪽이 맹지였으나 주인분께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300평 정도를 사서 8톤 차도 들어올 수 있는 진입료를 마련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을 앞에는 유동천이 흐르고 또 들어오는 백암교도 있습니다. 여기 넓적한 부지 저렴한 부지가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고 가격을 좀 얘기하자면 한 30만원 중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주인과 조정도 해야겠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이 넓은 대지를 원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